오늘 뭐 잡다한 그런 뭐 무슨 뭐 여야 무슨 뭐 협의회 뭐 이런 거 다 별로 뉴스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한 신문을 읽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가 있네요. 그 기사가 이제 참 이렇게 선전선동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지혜로움을 간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방송이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한 교수님이 이런 좀 아주 특별한 김영민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님께서 글을 기구하는데 여러분들 서양 그런 유화들 과거 유화들 보게 되면 권력자나 기사들이 앞서고 그 다음에 행렬 같은 그런 것을 그린 그림이 많지 않습니까. 대열을 지어 가지고 뒤에 뭐 백성들이 따르고 앞에 여러분들 왕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요. 행렬의 마력 참여자를 매혹시켜 수능자로 만든다. 김영민 교수가 이렇게 쓰신 건데 임금형자든 권력자 행렬 예식의 힘에 사로잡히면 구경꾼 마음에는 정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군주가 앞에 가는 데 대해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그림은 아마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 분께서 그걸 하셨는데 라몬트리지네님 이게 라틴은 이제 어렵네요. 고맙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로하는 교수들은 병원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감사드림에 힘내서 일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온단 말이죠. 이게 김영민 교수인데 내 작은 소원 하나가 이번 여름에 이루어졌습니다. 벨기에의 안터페르펜 대성당이 성모 승천일을 맞아 유수 깊은 행렬의식을 제기했기에 성당에 고의 보관되어 있던 성모상을 지고 시내를 도는 행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나가던 여행객으로서 구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침내 그 행렬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유럽에는 마을마다 이렇게 카돌릭과 관련 행렬의식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오늘 김영민 교수가 이렇게 다루셨네요. 이 같은 행렬의식은 유럽이나 카돌릭에 특유화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고대부터 권력자의 행렬을 중요한 정치적 행사로 여겼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도쿠가 시대의 쇼그는 다이미오들이 끌고 오늘날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니코의 동조군을 자주 참배했고 우리나라도 이런 수원의 여러분들 행차하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귀한 그림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단돌은 일상을 살아가던 백성들은 그 화려한 의뢰해서는 대단한 볼거리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것을 서울대 정치학과의 김영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이 비숍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들 여행기를 남겼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놓쳤는데 이 행렬 주변에 모여던 백성들은 권력자들이 원했던 대로 순치되었을까? 바로 그 점에서 영국과 조선의 큰 차이가 있다. 비숍 여사에 따르면 영국 여왕의 행렬이 지나갈 때 영국 노동자는 순치되기는 커녕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저 돈을 내는 것은 우리야. 그런데도 우리 돈이 지나갈 골짜기를 터주기를 좋아하는군. 그에 비해서 조선 사람들은 왕의 행렬이 지나갈 때 한국 백성들은 왕실에 대해 더 깊은 경의를 가지고 있으며 경건한 정적 속에서 자발조로 운집하여 이 행렬이 최대한 삐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구는 왕권에 도전해서 자유를 쟁취한 것이고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를 거저 얻은 거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에 대해서 훨씬 더 반감이 한국 사람들이 덜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의로 사태도 보더라도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면 옳은 거니까 그냥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근대 시민사회를 경험한 서구사회하고 한국이 많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한 국가의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은 오래 즐기게끔 지속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에 대한 반감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거죠. 서구는 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이 행렬을 통해가 순치되느냐? 조선 사람들은 순치가 됐고 정치 권력의 행사라든지 이런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비아냥거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의로 사태를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 권력이 뭐를 발표하더라도 저게 왜 저럴까? 저게 옳은 걸까? 왜 의사들은 반발하는 것인가? 이렇게 따져 물어보는 분들이 다수는 아닌 겁니다. 우리 사회에. 언론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박수를 치 준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아쉬운 것은 자유인이란 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뭔가 권력자와 뭘 시도하게 되면 저게 옳은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약한 거죠. 이제 비숍 여사가 영국 사람들이 여왕 행차를 보는 것하고 조선 사람들이 왕의 행차를 보는 것하고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경영학에서 큰 족적을 남긴 피터 드럭크 교수의 피터 드럭크 자서전이지 않습니까? 그 서문에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등장하거든요. 그 피터 드럭크의 여러분들 자서전은 영어 제목이 Adventure of a Bystander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자의 모험이라는 책입니다. 관찰자의 모험. 그 여러분 서문이 읽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좀 허리타기를 하지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피터 드럭크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이에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합스부르크가 이런 왕조가 이렇게 내려앉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공상당 계열의 정당이 이제 다수당이었는데 아마 그날이 공상당 노동절 비슷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10대 정도 됐을까 그렇게 어릴 때입니다. 피터 드럭크가 그날을 학수 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를 향해 가지고 외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공상당들이 좋아하는 깃발들 그걸 다 들고 군중들이 다 열을 지어 가지고 시내로 진군하는 겁니다. 거기에 피터 드럭크 유년 소년기의 피터 드럭크 교수가 그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간에 가다가 여러분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피터 드럭크가 그토록 기다리던 행진을 시내 중심부까지 끝까지 완주하지 않고 그 깃발을 느닷없이 동료 한 개 넘기고 슬슬슬슬 빠져가 여러분들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리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드럭크가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그런 날이었는데 너무 일찍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묻죠. 드럭크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책 제목이 등장하거든요. 나는 그때 내가 관찰자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인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행진을 해 나가는 거가 그게 함몰되어 가지고 박수를 치고 개딸 딸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드럭크라는 사람이 조숙해 가지고 그 행진에서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그 깃발을 옆에 주고 그게 바이스탠다드 바이스탠드 바이스탠드입니다. 바이스탠 E-R 그러니까 관찰자 관찰자의 모험이거든요.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 드럭크는 자기 평생의 여러분들 강점이 타인이나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능력이다 이런데 모든 사람에게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한국의 의로 사태를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데 대단히 익숙한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드럭크 자서전에 서문에 나왔던 바이스탠드 관찰자의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이 터졌을 때도 그냥 사람들이 시시하고 이러면 입 다물었지만 저는 관찰자 입장에 그걸 이러면 파고들은 거거든요. 의로 사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관찰자의 의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항상 대중을 선동 대상으로 삼고 본인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향은 한국인에게 굉장히 찝게 갈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극성을 뿌리겠죠. 그게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해볼 소리가 없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관찰을 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터지게 되면 저게 왜 그런가 왜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좀 지시비비를 가르려고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중에게 함몰돼 가지고 뭡니까 진영 논리에 갇혀 가지고 한편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 대가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거죠. 윤 대통령이 지금 독주하다시피 해서 결국 의료사태를 끌어가는데 선택은 윤 대통령이 하지만 그 후과 후폭풍은 최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료비 지출이나 아니면 생사를 오가는 그런 일로 치르지 않겠습니까. 관찰자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김영민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 행렬이나 대열이 가게 되면 그게 일단 여러분 참여하게 되면 잊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젖어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an 아멘